제가 너무너무 기대하는 눈으로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더니 어 아 네 아 나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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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천가씨가 어리지 않다고 어리지 않다고 어리지 않다고 어리지 않다고 아니야 아니야 아 네 이해가 돼요 아니 이천씨 도대체 몇 살이시길래 아 스물아홉생 84년생이세요 정확히 알고 있네 저는 서른두살이요 81년생이에요 나이도 그렇게 안 많으시네 아니 몇 살 이상이 되면 많다라고 생각해요 스물고 둘 셋 셋 넘으면 다섯 아니요 그런거 아니고 진짜로 그냥 막 땀까지 흘리려 아 누나 때문에 이게 뭐예요 오랜만에 가서 사실이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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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연기를 하다보니까 어느 순간부턴가 이 점에서 희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네 이게 아내의 의혹이 괜히 점을 찍는게 아닙니다 어 그걸 느꼈어요 네 그래서 샵에 이제 샵에 아침에 갔을 때까지만 해도 아 네 선생님 저 이게 라인은 어땠으면 좋겠고 하다가 점 딱 찍은 후부터 아니 조금 더 길게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되게 그 캐릭터 핫 해주는게 있는거예요 할마로 다하게 되었는데요 네 제가 원래는 A형인데 스티플 A형이어서 아 소심한 이렇게 어떤 누가 또 화난하면 내가 이게 환가? 한 일주일을 생각해요 오오 그리고 아 이걸 말해도 될까? 이제 말을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쭉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준비는 됐어? 준비는 됐고 아 어느 타이밍에 말하면 될까 이제 그런걸 고민을 하다가 이제 못 말하고 넘어가는 타입이었는데 아이고 A형이라고 다 그렇지 않아요 너무 A형 비해하지 말아요 이게 A형이예요 이게 이게 A형이예요 이게 이게 A형이예요 네 그래서 제가 좀 하기 힘든 얘기를 할 때 점의 힘을 빌리게 되더라고요 아 그 이후부터? 네 저희 회사랑 재계약이 걸려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주변에 예민하죠 예 네 예민하죠 근데 주변에서 이제 얘기를 불만은 지금 다 말하고서 계약을 해야 된다 그렇죠 막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 이걸 빨리 말을 하고 싶어서 아 어떡하지 내가 대표님한테 그냥 전화를 했어 그리고 막 불만을 생각하다보면 갑자기 화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내가 왜 참았지 막 이런게 그래서 오빠 지금 제가 집 앞으로 갈게요 나오세요 오오 근데 제가 오빠랑 10년을 봤어요 네 근데 하나도 안 친했어요 대표님이랑 어 예 말을 너무 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별로 없고 정말 점이 필요한 순간이었네 그렇죠 그래서 점을 찍었어요 어 찍고서 11시에 이제 혼자 혼자 네 그 와중에 점을 찍었어요 혼자 점을 찍었어요 야 그게 더 웃기다 진짜 야 드라마다 드라마 그래서 내가 기왕이면은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 마지막 점이야 더 이상 너의 힘이 되지 않으니 오 오 찍었어요 찍고 나가서 이제 11시에 오빠 집 앞 카페에서 만났어요 네 근데 딱 오빠를 보는 순간 처마 나한테 힘을 줘 그래서 와르르르르르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해서 10년치를 툭 털어낸 거예요 오 점이 도왔어 점이 도왔어 점이 도왔는데 아 청아야 너가 이런 성격이었구나 나는 네가 이런 애인지 몰랐다 근데 그 다음부터 되게 친해졌어요 오 오늘도 찍고 나오지 그랬어요 오늘도 되게 찍고 싶었어요 네 이제부터 강심장 쭉 함께하는 동안 갖고는 왔는데 아 가지고 왔어요? 점이 정말 점이 점이 혹시 막 이만하거나 그런건 아니죠?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존이 있거든요 정동남 존 뭐 해서 존이 있는데 맞아요 노사연 존 이게 존이 다 있는데 어느 존이에요 본인이? 이게 점이 되게 미묘한 게요 인 옆에 있으면 섹시하고 맞아요 중요해요 눈 옆에 있어도 섹시해요 맞아요 찍으면 저도 좀 섹시하더라고요 오소방존 있어요 코 옆에 오소방존 오소방존 그래서 이게 최대한 얘가 안 섹시하려고 하니까 이 가운데 인 옆도 아니고 입 옆도 아닌 한번 찍으면 그러면 찍어봐요 잠시 잠시 실례 오늘 예능 울막증도 있어요 점 찍고 확 다 퍼 놓고 가시죠 자 힘을 이제 힘을 얻는 거예요 A형에서 A형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갑자기 어차피 본인 점이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그녀가 힘을 얻고 있는 거죠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뭐 이런 것도 처음 봤어 이런 점 처음이에요 남 점 찍는 걸 한 120명 이렇게 다들 점을 메이크업하면서 가리기에 바른데 어 달라졌어 갑자기 철저히 달라졌어